저희 대교 콘서트는 15세 이상 시청가입니다. 청소년들도 볼 수 있도록 불편한 내용을 없앴습니다. 모두가 편안한 드라마. 자 다들 모였는가? 예! 이제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소! 야! 내가 이 안에 적장의 머리! 오 지금 참수한 걸 보여주려고요? 저희 계곡 콘서트는 15세 이상 시청가입니다. 잔인한 장면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. 적장의 머리 가발을 가져왔소! 저 속 아주 지금 쪽팔려 죽을 것이요. 어? 왜? 지금 탈모 있으신 분들 비하한 거예요? 적장의 부친머리였소! 녀석이 쓴 적심 부친머리라고 겉못을 부리다가 나에게 당한 것이지. 이제 적들의 본거지만 알아내면 된다. 본거지를 알고 있는 포로를 데려오느라! 의식 파일은 부모님이тора, 의식 파일을 시작하는 것인데. 왜 이렇게 하는지?